얼굴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서요? 네. 턱부터 다 자르는 거야. 여기다가 딱 보는 거야. 딱 여기가. 얼굴만 봤을 때 가장 잘생긴 남자 아이돌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세임 회사, 같은 회사는 제외합니다. 세임 회사. 같은 회사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게 호감을, 호감이고 아니고 떠나서. 맞아요. 본인 눈에서 제일 예뻐. 잘생긴 남자. 예뻐. 언니 누구서야 돼? 누구서야 돼? 누구서야 돼? 레인보우부터 갈까요? 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볼게요. 지숙이, 비영계. 윤호, 윤호, 엘, 형식이, 지오, 탑합. 윤계상. 윤계상 다시 적을게요. 윤계상. 제 마음속에 영원한 아이돌이에요. 여자친구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BAB, 영재. 여기 일단 특이한 게 눈에 드는 게 우리 양이 지오 오빠라고. 지오 자기 대신 오빠라고. 아니, 그렇게 지금 촬영하고 와서 너무 괜찮다고. 아, 사람 가졌을 때. 제가 또 폭발이 있어야 돼. 지오 오빠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일단 오빠라는 점. 저희도 오빠라고. 저한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돌이 없어졌어요. 아이돌이 없어졌어요. 일단 시크릿. 또 한 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시크릿. 시크릿. 조성. 빅뱅의 탑. 인피니트 엘. 일라이. 유키스. 아, 유키스 일라이. 샤이니. 아, 돌려. 아, 돌려. 아, 돌려. 아, 돌려. 아, 이제 호나가 남자가 잘 보네. 지금 의미를 보니까 인피니트 엘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탑. 두 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미를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써도 돼요? 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다시 쓰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티옥기. 그다음에. 후. 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이워라고 해야 돼. 아, 이워. 다 얼굴만 보고 싶어. 얼굴만 보고 싶어. 네. 저 샤이니 썼어요. 샤이니 전체. 샤이니에 누구? 샤이니 누구 빨리 적어요? 나 한 명이 없어서. 한 명 적어야죠. 누구? 케미. 저는 얼굴이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다 좋은 거여서. 그게 누가? 그러니까 팀 전체적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탑이 1등을 했어. 그리고 인피니티의 에리 2등. 우리 탑 비행기에서 맞는데. 탑이 우리가 비행기에서 했는데. 진짜 잘 비행기에서. 장난 아니야, 탑 괜찮아. 인간성도.